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권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곳에 왔는데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중국 광동성에 있는 주해라는 곳인데요 이쪽에 해양왕국이라는 놀이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놀이기교도 타고 동물원도 보고 좀 있다가 할로윈데이 이벤트로 무슨 귀신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사실 여기가 마카오에서 보여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한번 와보네요 네 이제 들어갈거에요 안녕하세요 어... 내 이름은 정시우 정시우 오늘 우리 같이 놀아보세요 탕양왕국 와~~ 하하하 여기가 한국어 있어요 여기요 마키라 여기 무슨 중국 스케일 진짜 엄청 크네 아 제가 하고 그아르 하하하 아 그아르 1.2.2.3 오케이 클레러 현재 시간은 6시네요 이제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어 되게 이쁜데요 약간 우리나라랑 다른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이쁘게 잘해놨어요 어린 친구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어른들도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기념품이 되게 많아요 아마 부모님들은 돈 좀 준비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저녁에 온 이유가 싸게 해서 근데 이 친구 너무 귀여워요 착해 네 회원님 잠시 원하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어머 이 신뢰 내가 아 싫어요 싫어요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손을 닫고 히어로 아일랜드 이곳은 찬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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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 파이 시,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셋 헬로우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솔직히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유학했을 때 놀이공원 같을 때 다 되게 실망했거든요 놀이기구는 조금 재밌어도 주변 분위기가 별로였는데 얼굴이 신나는데 여기는 어, 한국노래 나와, 한국노래 자, 멍버카, 멍버카 펑펑스 펑펑스 마카의 분수쇼를 겨냥해서 만든 분수쇼인가? 보다 연락 zek두 제발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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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틀렀다 틀렀다 틀렀다, 틀렀다 틀렀다, 틀렀다 빨리 가자 빨리 가 시아메 오 Oy 제이언드를 너무 움직boten 오 진짜 빠른데 이거 ? 생각보다 오오 Así 마음이 공기 저거는 이런 것 같아요 네. 저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죽을 수 없어요 저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재밌어요 이거는 무서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보면 꼭 타봐요 생각보다 훨씬 무서웠어요 진짜 엄청 세게 떨어지고 그리고 엄청 돌아 완전 신기 구두구두구두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높네요 이게 이렇게 되면 저쪽으로 떨어지는거예요 음식을 안 먹어야지? 아니 음식을 안 먹어야지? 치킨 치킨 우리 뼈는 아픈 테이크 너는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맛있어? 아직 한참이? 이 친구가 롤러코스터 살면서 처음 타봤는데 너무 무섭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급이 확 떨어져가지고 회전목마 타러 가고 있어요 뭐가 맛있을까요? 뭘 먹을까요? 다 맛있어 보이긴 하네 치즈 찍어봐 일장으로 음악이 좋아서 음! 맛있다. 여러분도 알고 잊지 말고 먹어요. 음! 음! 으음! 그것도 모르겠지. 아하하하, 이제 학교 잊지 못했죠! 으음! 음. 음! 뭐여 이게? 아! Ancient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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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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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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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지구요 화이팅! 진짜 멘탈 음... 우리 스포츠는 어디서 우리 스포츠 distinguished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